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적인 것처럼 지켜보면서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마치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인 것처럼 여기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범죄자의 의도가 실려 있을 법한 한마디에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해버리는 법무부 장관의 모습은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이 준 사법기관인 검찰을 마치 수족처럼 부리는 것은 자유사회에선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이 사회가 이승한 방향으로 막 달려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한국 사회는 순종적이고 조용하고 침묵이 흐릅니다. 이러한 무도한 행동들이 가져올 이 사회의 앞날을 크게 걱정하게 되는데 바로 엊그제 보았던 단편 영화 한 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영화는 아주 간단한 스토리를 담고 있지만 지금 한국 사회의 그 모습을 아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국 단편 영화 44번 버스입니다. 11분짜리 44번 버스라는 그런 제목의 단편 영화는 1999년도 8월 중국의 한 지방신문이 전한 충격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대만 출신의 데이안 응 감독이 만든 단편 영화입니다. 호평을 받았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2001년도 베니스 영화제, 2002년도 칸 영화제와 썬댄서 영화제 등에서도 아주 뜨거운 그런 호평을 받은 단편 영화입니다. 스토리는 아주 간단하고 세계 어디선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또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의 호소력은 아주 강하고 여운이 남습니다. 중국의 한 시골에서 일어난 이야기지만 특히 지금의 한국 관중에게는 특별한 감동을 또 특별한 그런 의미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단편 영화입니다. 시라의 바탕을 둔 영화 스토리는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됩니다. 중국의 한적한 시골길입니다. 빈궁한 티가 나는 한 젊은이가 오랜 기다림 끝에 44번 버스를 타게 됩니다. 2시간 동안 기다림 끝에 버스를 탄 젊은이는 자신에게 버스를 타게 해준 붉은색 옷을 입은 젊은 여성 운전사와 버스 운전사입니다. 잠시 대화를 나눕니다. 당시 버스에는 여성 운전자를 제외하면 단 한 명의 다른 여성과 함께 남성들이 무려 4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얼마 가지 않아서 승객을 가장한 두 명의 노상강도가 건품을 갈치하고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건품을 갈치하는 과정도 무슨 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완력과 폭언과 그리고 타인을 찌를 수 있는 칼 정도를 가지고 40여 명의 남성들 구성된 승객들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마침내 여성 운전자를 검탈하기 위해서 끌어내리지만 40여 명의 남성들은 모두 침묵으로 방관하고 그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두 시간을 기다리다가 버스를 잡아탄 젊은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마치 타인의 일인 것처럼 그러니까 붉은색 옷을 입은 한 젊은 여성 운전사가 끌려 내려가서 흠한 일을 당하는 것을 모두 그냥 외면하고 맙니다. 타인의 일인 것처럼 무관심문과 침묵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의인이란 표현을 사용하자면 40여 명 가운데 딱 한 젊은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악에 침묵하고 방관자가 되는 상황이 그 버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흠한 일을 당한 이후에 버스로 돌아온 여성 운전사는 수치심에 몸둘 바를 모릅니다. 자책감과 불안감과 수치감과 모욕감이 온몸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버스 바깥으로 나왔다가 불안당들에게 흠신 얻어맞은 젊은이가 차에 오르는 것을 거부하고 맙니다. 그리고 버스 문 사이로 젊은이의 짐을 야멸차게 내려준 다음에 떠나고 납니다. 그 다음 장면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한기시켜줍니다. 결국 그녀는 버스를 낭뜨리지 아래로 절벽 아래로 내몹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불행을 침묵으로 반응한 모든 성객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경찰차에가 등장하는 것과 또 그 현장을 지나던 그 젊은 성객이 목격하게 됩니다. 젊은이의 짐을 버스 바깥으로 야멸차게 던져버리고 떠나버린 결정을 한 여성 운전자는 이미 추진과 분노 때문에 짐을 던지는 순간 그리고 젊은이의 성차를 거부하는 순간 죽음을 결심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평가는 다양할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영화를 해석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평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영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자성어인 별관한사 별관한사 중국어로는 비엔관센스 비엔관센스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즉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은 그냥 침묵으로 무관심으로 대하라는 그런 중국의 사자성어입니다. 이 같은 중국 사회에 만연한 그런 현상을 두고 이머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인들의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따라서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또 불의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은 주변의 어려운 상황을 맞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가 자칫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한 언론인은 1999년도 중국에 취재차 갔다가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사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인들이 모두 헐컷 헐컷 그냥 구경만 할 뿐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그런 내용을 기사화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관점에서 44번 버스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영화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불안당에 해당하는 소수가 법을 무시하고 행패를 뿌리고 금품을 갈치하는 데 거치지 않고 부정선거 의혹이 굉장히 찢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자행하고 자기 멋대로 검찰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 언론을 장악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불의에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고 이런 사회의 모습을 바로 그 단편 영화 44번 버스에서 보았습니다. 결국 그 버스로 대표되는 사회가 한국이란 나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떠올리게 됐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로 갈지는 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11분짜리 단편 영화를 지켜봤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절벽 아래로 운전사가 자발적으로 버스를 추락시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꼭 같은 일이 어떤 사회나 공동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바로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나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름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하게 하는 11분짜리 단편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꼭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착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승객들을 회복한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폭언과 갈치와 또 그들을 찌를 수 있는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칼이 고작 그들이 갖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단 2명의 노상강도위에서 40여 명의 남성들은 모두 다 완전히 제압되는 그런 상태에서 버스 운전사가 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사회적인 관점에서 한 번 정도 우리 사회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회가 꼭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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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를 확인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